반갑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HLB 입장에서 보면 단기 최악의 환경에 딱 아다리가 걸려버린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유증 당일이죠. 유증 당일에 대주주 양도세가 10억으로 결정이 났죠. HLB는 또 개인 큰 손들이 아주 많이 포진하고 있는 그런 큰 세력이 숨어있는 그런 조목이죠. 이런 상황에 유증 당일에 양도세까지 걸려버리니까 JPC는 한국이 총공격을 하고 있죠. 총공격을 하고 있고 또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들이 또 같이 나오고 있죠. 이걸 갖다가 받아줄 만한 세력이 없다는 것을 JPC는 한국의 공매도들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모를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얘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아무리 갖다 때려도 받아줄 사람이 없다. 매수세가 나올 수가 없다. 이런 환경을 잘 이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매도 쳐서 단기 수익을 챙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기 최악의 환경이죠. 그런데 이런 하락은 외부적인 요인들이죠. 외부적인 요인들, 어쩔 수 없는 요인들로 인해서 지금 단기적으로 급락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지금 급락은 다시 급등을 불러오게 돼 있습니다. 불러오게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너무 크게 우려를 하거나 걱정을 할 이유는 없습니다. 오늘이 지나면 유상증자에 대한 이슈는 이제 끝이 나죠. 마무리가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HLB가 지금 손에 쥐고 있는 아주 강력한 호재 그야말로 세계 최장 OS라는 부분을 갖추고 있죠. 그런데 주가가 이렇게 내려왔다. 반드시 올라갑니다. 반드시. 지금 상황에서는 이 분위기가 시장이 좀 약세를 보여서 이렇게 크게 하락을 한다. 라기보다는 HLB의 환경 자체가 상당히 좀 안 좋은 환경에 몰려있는 상황이죠. 시장도 안 좋긴 하지만 지금 코스피가 1.7% 하락에 코스탑 2.6% 하락 중인데 하락이 좀 크게 일어나고 있죠. 크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셀트리온 그룹도 2% 3%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HLB도 크게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이렇게 지수가 크게 좀 내려가는 흐름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도 아주 안 좋은 상황이고 전기전자 반도체도 안 좋습니다. 특히 제약 반도체 장비주 특히 코스닥 쪽에 있는 종목들이 좀 약세죠. 원익아입해서 5%씩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반도체하고 2차전지, 에코프로 이런 쪽이 좋을 수가 없는 환경입니다. 소비재들이 제조업, 기술주 이런 쪽이 강세를 보이기가 좀 힘든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성장주들 그리고 반도체, 2차전지 관련 쪽이 아주 큰 폭으로 또 하락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시장 미증시의 분위기에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 지금 양도세라는 부분과 그리고 HLB 같은 경우에는 유증, 계좌에 찍힌 상황이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두루두루 전체적으로 봤을 때 HLB 입장에서는 상당히 주가를 끌어내리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어제 한번 올렸다가 오늘 5% 밀리고 있는데 어제 4% 오르고 오늘 5% 내렸죠. 그러니까 지금 어제와 오늘 합치면 한 1%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 수준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지금 보면 JP 신한한국이 가만히 내버려 두지를 않겠죠. 당연히 이런 분위기면. 이 분위기를 가지고 5% 정도 끌어내리고 있는데 그리고 다음 주 월화해서 아마도 이틀 동안에도 좀 더 이제 짓누르려는 움직임이 좀 나올 수 있습니다. 나올 수 있지만 오늘 하락포이 워낙 크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월요일하고 화요일도 대주주 양도세라는 부분이 걸려있다 보니까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지 못할 겁니다. 들어오지 못할 거다. 라는 부분이 있으니까 얘들은 아주 마음이 아주 홀가분하겠죠. 아주 편안하게 공매도를 쳐서 먹을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지금은 매수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지 매도 관점에서 볼 때가 아닙니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강력한 호재를 손에 쥐고 있는 상태인데 유상증자라는 부분이 지금 크게 여기서 여기까지나 밀어내렸죠. 엄청나게 지금 크게 밀려 내려온 상황인데 결국은 이제 이런 분위기는 분위기상 올해는 좀 힘들어 보이죠. 올해는 좀 힘들어 보이고 올해 해봤자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며칠 안 남았고 27일까지 짓눌리는 이런 움직임이 좀 나올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게 이제 지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대반격이 일어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아주 높은 그런 상황이죠. 지금 이제 27일이 지나게 되면 수급적인 측면에서 개인 큰손들이 다시 강력하게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그렇게 형성이 되면서 또 HB가 손에 쥐고 있는 아주 강력한 호재가 이제 내년도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NDA 승신청이라는 아주 강력한 호재가 또 준비가 돼 있죠. 이런 상황이 되면 다시 이제 얘들은 그 분위기에 맞춰서 다시 물량을 가져가 있죠. 오늘은 공매를 좀 쳐서 수익을 내겠다. 단기적으로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일 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면은 외인하고 기관들이 계속 매집을 했죠. 특히 제피모가니 이렇게 계속 매집을 아주 강력하게 해왔는데 오늘 이렇게까지 매도를 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시장의 분위기도 영향이 있긴 하지만 유상증자 그리고 대주지 양독세 부분이 좀 크게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이제 한 3일 정도만 잘 버텨내면 끝납니다. 이제 HB 같은 경우에는 외부 요인이 어떻게 되든 간에 이런 부분은 이제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시장의 약세를 보인다. 어쩐다.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이제 일어나게 되겠죠. 왜냐 주가가 워낙에 많이 밑으로 내려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되면 이제 방향을 바로 틀거나 아니면 또 횡보하는 강홀딩 라인을 형성을 하고 그러고 이제 밀올린 흐름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5%대까지 시작하고 나서 쭉 밀고 여기서 지금 계속해서 이제 물량을 좀 받아가겠다. 이런 움직임으로 계속 좀 진행이 되고 있죠. 지금 뭐 상당히 낙폭이 과한 상황이고 근데 지금 이 HLB가 이렇게 하락하는데 생명과학은 2% 정도 하락이죠. 2% 정도 하락이니까 뭐 아주 큰 하락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생명과학은. 지금 유증 물량이 나오는 건 HLB 쪽에서 나오니까 여기가 좀 더 영향을 좀 많이 받고 있고 HLB 제약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계속 밑으로 밀어버리고 있죠. 시장 분위기 안 좋다. 이런 걸 가지고 계속 밀어버리고 있고 글로벌도 마찬가지로 밀리고 있고 테라피딕스는 아주 강하죠. 잘 버텨내고 있고 오일선을 내주지 않겠다라는 의지가 아주 확고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HLB 테라피딕스가 가장 강력하게 버티고 또 올라서려는 에너지가 나올 가능성이 가장 커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양음 양음 양 양음으로 해서 오일선을 받치면서 계속해서 밀고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오늘하고 다음주 월요일 화요일 이 3일이 가장 지금 큰 고비 정도로 보시면 되죠. 가장 큰 고비 정도로 보면 되는 상황이고 이 3일이 지나고 나면 HLB는 이제 시장이 뭐 이렇게 저렇게 밀린다고 하더라도 밀려 내려갈 명분이 다 사라져버리게 되는 상황이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당히 좀 힘든 상황인데 이런 분위기에 너무 크게 주눅 들지 마시기 바라고 어제 오른 부분에서 보면은 1% 정도 내린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니까 지금 환경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예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그러나 이제 이 부분이 지나고 나면은 HLB는 다른 뭐 이런 전방산업주 이천전제 관련주 들하고는 좀 다르게 얘는 아주 강력한 희망이 있죠. 아주 강력한 희망이 있기 때문에 얘는 이제 끌어올리는 환경이 조성이 되면은 아주 무지막지하게 또 무시무시하게 또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시간이 조금 필요할 수 있겠지만 엔딩 승인신청은 진행을 할 거니까 그런 관점에서 좀 바라보면은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